의학 학술단체들은 의대 정원을 큰 폭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은 과거 30% 입학 정원 증가에도 현장에서 큰 혼란이 있었는데 불과 몇 달 안에 교육시설이 마련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논의 기구를 구축해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요구했습니다. 194개의 의학 학술단체로 구성된 대한의학회도 급격한 의대 증원으로 이공계 인력이 의료계로 유입돼 과학기술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며 향후 학회의 뜻을 물어 잘못된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